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안철수 전 위원회 발걸음이 기국 이후에 아주 빠릅니다 1월 29일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바른미래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속도입니다 안전위원회 보관 앞으로 실용적 중도를 내세우는 제3지역을 공략해서 신당 창당에 앞장설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철수의 보관입니다 성공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꾸 빠지는 덫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과거의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기업 세계에서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오너는 특정 인물이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오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면서 성과가 나빠지게 되면 그 CEO를 교체하게 됩니다 결국 새술은 새 부대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사람을 갈지 않고서는 출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정 환경에 익숙한 인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려는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나 환경이 바뀌면 출구도 달라져야 되고 해법도 달라져야 되고 해답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전 위원은 2016년 2월 달에 20대 총선이 불과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호남을 기반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무려 38석을 차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4년 전 일이긴 합니다마는 아마도 이것은 가장 성공한 경험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위원의 의식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겁니다 안철수 위원이 서둘러 자신이 세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2016년의 성공 기억이 거의 머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거나 그런 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어진 도전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때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 배우던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독립사건입니다 2016년의 2월과 2017년의 1월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안철수 전 위원이 지금 상황을 잘 구분하고 있으려 봅니다 만일 그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을 오판한다면 기업 세계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대는 크게 변하고 말았는데 오랫동안 자신에게 영광과 큰 성취를 가져다주는 그 방법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려다가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런 최고 경영자와 같은 운명에 차하게 될 수가 있죠 그때와 지금과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안철수 전 위원을 바라보는 시각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의 능력과 역량에 관한 평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저 양반이 무슨 큰 역량을 갖고 있는 유능한 정치인으로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보통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와 바람과 환상이 적절히 어우러져서 대단히 우호적인 시각이 2016년 2월만 하더라도 안철수 위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안철수 위원요? 이렇게 물으면 나오는 답이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철수 위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세 가지 질문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사업을 계속했더라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좋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했을 것인데 아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위원에 대해서 보이는 이 같은 평가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치인이 갖춰야 될 이상적인 조건을 상정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안철수 위원을 정치인으로서 구조적 결함,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것은 인간적 결함이 아니고 사업가로서 뛰어났던 안철수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로서는 안철수 위원이 그동안 걸어온 그런 경력을 보게 되면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냥 일시적인 결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미적거린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선철수라고 부르는 것이 괜한 것은 아닙니다 간을 본다 해서 간철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소 본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유권자들은 아주 반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뭘 했습니까 항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일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이나 모두 안철수 씨가 1등 공신 아니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향입니다 동년배 남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안철수 전 위원에 대한 생각은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 세계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 세계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같은 연배에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안철수 위원을 볼 때 아 정치 세계에는 잘 맞지 않는구나 다른 분야에 그냥 종사했더라면 훨씬 더 큰일을 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이제 갓 60세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를 완전히 버릴 때까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상되는 일은 그가 기대하는 호남 지지가 가능할지 지금은 의문입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중도개혁과 신선함, 기대감 등의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은 사불오절이 되고 갈리기 갈리기 찢어지게 되죠 지역민 가운데서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장창당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야권 재편에서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독자 신당을 차려서 독자적인 존재감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정당이라는 그런 행체가 있을 때만이 야권의 협상 파트너로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능력과 역량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받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바뀔 수 있고 또 성그랑 상상 바람이란 것이 중요하니까 그가 어떻게 부활의 그런 노래를 쓸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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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